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홍대압 상권인데요. 홍대압이 유명해질수록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나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홍대압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지난 2월 4일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 현장 의견을 듣고자 하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서울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및 정상택 소상공인 지원과장이 참석해 서교동 지역 주민 및 상인대표 등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담회 결과 홍대압 상권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들어오는 대기업,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외지인, 임차인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일부 기획부동산 등이 임대료 상승을 이끄는 주된 원인으로 거론됐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이를 뒷받침해 줄 서울시 등 관외 협력이 중요하며 하루빨리 입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관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